안녕하세요 여러분 추석 오늘 다 주상님께 인사 잘 들으셨습니까 추석 명절을 향한 저의 메시지를 다른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스크린에 그 vr 오피스를 이용해서 풍요로운 한가위 이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풍요로운 수학 내용 중에 구글은 이런 그 구글 홈을 만들어서 구글 컴퓨터 구글 핸드폰을 통해서 구글을 설치하는 것을 이제는 어쩌면 스티브 잡스의 아이디어처럼 이 장치 안에서 플레이리스트도 있고 또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구글에 물어보는 그동안에 우리가 그 컴퓨터를 써서 하던 정보화 컴퓨터에 물어야만 했던 타이프를 찾아서 찾았던 구글링이 이제는 소리에 의해서 모든 각을 듣고 소리에 의해서 듣게 되고 집에 있는 디스플레이에 자동으로 연결돼서 그 정보를 보여주는 그러한 장치를 출시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장치는 정말 그 가정의 이야기를 바꿔주는 그런 게 될 텐데 한번 여기 비디오를 전체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소년이 보여주고 있는 그 내용들인데요 한번 가정할 수 있었던 것들은 오, lights on in Kevin's room? I thought you finished that already Um, I forgot Okay, Google, what's Apple in Spanish? Manzamas Hey, Google, has my package shipped? Yes, it's already shipped. It'll arrive tomorrow Ooh, is that for me? Maybe Interesting Okay, Google, how many stars are in our galaxy? Well, there are about 100 to 400 billion stars according to space.com Which star is the closest? According to NASA, the nearest star system is Alphus and Portion 네, 이렇게 그 구글의 영역은 핸드폰에서 또 가정에 있는 모든 장치를 컨트롤하는 IoT 기능과 통합된 새로운 서비스 과거 상상하던 영화에서나 보던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는 현실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인테리스틱한 것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VR Education이라고 해서 한번 여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The first event is a space day at Kevin's school. It starts at 8am 자, 이걸 끄고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VR Education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VR을 통한 Education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Learn through experience, 체험학습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이제 오큘러스 VR 같은 장치를 통해서 체험하는 그러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이 구글 아플로 프로젝트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이렇게 실제 아플로에 사람이 들어가서 그것을 체험하고 그 내용 속에 이제 이것을 보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은 실제 이런 헤드셋을 통해서 케피캐널인가요? 미국의 가상적으로 만든 그 발사장에 들어가서 실제 안에 체험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런칭이 돼서 올라가서 또 이 비행기를 타고 실제로 그 우주선 안에서 발사를 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리고 이제 우주를 통해 가지고 이 우주 속에서 이제 우주 유형을 하고 달아내고 하는 것을 가상 체험으로 만들어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앞으로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보이는 내용이고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교육은 과연 이 VR, 선생님 지식의 VR과 학생의 머릿속에 있는 VR, 세상의 이야기들을 어떻게 체험, 실험, 학습을 통해서 가져가는가가 아주 중요한 팩터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다림에서는 이렇게 정보를 선생님이 직접 강의실에서보다 더 편하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하는 기술 즉 VR Office라는 과거 iStudio 더욱 이번에 성능이 개선된 iStudio에서는 스튜디오, 작은 스튜디오를 여러분들이 저렴하게 3시간, 4시간 이내에 거의 2시간이면 다 설치돼서 바로 방송을 할 수 있는 더 다양한 기능들이 개발되었고 반대로 더 쉽고 더 저렴한 방식의 VR Office라고 하는 이 장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즉석 크리스마스 방송을 아 크리스마스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추석 감사 이야기를 나누듯이 우리가 2016년에 전 지구촌에서 개발한, 발견한, 추수한 이 테크놀로지의 내일의 이야기를 제가 나누게 되는 것도 바로 우리 모든 70억 인류가 지금 노력한 함께 만들어가는 지구촌의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방식 중에 오늘 추석 한가위의 인사로 우리가 추수한 내용의 인사로 다림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제 노트북 앞에 이렇게 다림이 한 VR Office 외에도 다림이 지금 Virtual Reality 현재 전 세계에 하고 있는 Visualization에 부족한 부분 아까 우주선을 타고 갈 때 여러분들 체험할 수 없었던 내용들을 체험, 체감하는 이런 부분의 내용들을 올해 저희도 출시를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이고 있는 이 그림은 그 유니티라는 엔진 컴퓨터 그래픽 엔진을 써서 만들고 있는 거에 그 자이로 드롭을 컨텐트를 만들어서 나주에 설치한 장치에 체감하고 있는 부분을 다림이 만들었다 그래서 VR 기술 중에 부족한 부분을 다림이 어떻게 하면 대중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운전 연습을 하고 있는 장치를 더 저렴하게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게끔 만들고 또 이 헤드셋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 외에도 이렇게 Curved, IMAX 같이 볼 수 있는 스크린 기술을 개발해서 역시 부족한 VR 기술을 보강하는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iStudio라고 하는 VR 방송국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안에서 다 모든 모니터 거치대까지 건설 데스크까지, 크로마키까지, 조명까지를 다 만들어서 누구나 2시간 안에 혹은 3시간 아니면 방송이 직접 가능하게 하는 걸 만들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VR Office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 사무실에 따로 스튜디오가 아니라 사무실에 이와 같은 자료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제가 하듯이 스튜디오를 꾸미는 것부터 스튜디오를 바꾸는 것에 이르기까지 또 이 스튜디오 안의 벽을 이렇게 바꿔서 새로운 형태로 간다거나 혹은 바닥의 내용을, 칼라를 바꿔서 조금 더 다른 형태의 바닥으로 만들어서 간다거나 책상의 색상을 변경시켜서 이것을 다른 분위기로 간다거나 이런 것이 모두 가능하게 되는 그러한 스튜디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게 스튜디오를 만드는 기술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무수히 많은 고민과 갈등 속에 개발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름에 여러분이 박수를 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그 방송국, 프레젠테이션 기술이 아무리 여러 가지 장치가 나온다 하더라도 교실이 탄생한, 즉 칠판이 1800년, 1801년 정확히 구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칠판이 나와서 교실, 근대 교실이 만들어졌다고 하면 현대 스마트 교실은 다름의 아이스튜디오와 어쩌면 이 VR Office에서 완성될 수 있다 이렇게 감히 저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에다가 우리가 더 이머시브한 소위 그 내용들을 보이는 4명, 6명, 8명 극장들을 어떻게 하면 꼭 CJ관에 가지 않아도 우리 문화관이나 아파트 단지 등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대중형 극장을 다름이 하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의 지금 가라오케가 앞에 텔레비가 있지만 그 텔레비에 정말 여러분이 멋지게 장면이 나오지 않는 그러한 가라오케 방송국의 특수 기술들을 올해 새로이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시장에 제출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다름의 노력은 스포츠 노력, 운동장치에 대한 노력 또 핵글라이더나 요잉모신에 대한 개혁들로 이어져서 앞으로 헬스장의 컨셉이 달라지는 기술로 변형이 될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름이 보여드리고 있는 새로운 기술의 세계에는 이제 추석과 함께 여러분에게 성큼 풍요로움을 더하는 구글의 이야기나 VR 에듀케이션, VR 스포츠 다름의 이야기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가 정말로 이 멋진 세상을 만들고 참여하고 공유하는 새로운 지구촌 플랫폼의 다림도 같이 하고 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성원과 애정과 사랑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추석 명절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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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